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 자동 꺼짐을 5분이나 10분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꺼집니다. 고장도 아니면서 계속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앱을 바깥으로 내놓아도 됩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재 몇번에 해놨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0분으로 해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분으로 해놨는데도 자꾸 중간에 갑자기 꺼집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설정 초기 화면에서 쭉 내려가면은 디바이스 케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여기서 제일 왼쪽에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것을 터치합니다. 배터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최상단의 점수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게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배터리에서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가면은 설정 최적화 라는 것이 있어요. 설정 최적화 이것이 지금 제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것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최적화 를 시키면은 화면 자동 꺼짐을 여기에서 보면은 30초 동안 화면에서 30초 동안 터치를 하지 않다 하면은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집니다 해 놨죠. 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자동 꺼짐을 10분 혹은 5분 이렇게 해 놓아도 30초 동안 아무런 터치가 없고 액션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터치해서 꺼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분 5분 이렇게 설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30초 지나면은 액션이 없으면 30초 지나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세요. 이렇게 해제하면은 자동으로 갑자기 휴대폰이 꺼지는 일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상 화면 자동 꺼짐을 10분 5분 이렇게 해 놓은데도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